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선이 딱 정해진 사람이라 집 갈매기다방 그 외에는 어디 멀리 가지를 않는 사람이니까 동선이나 뭐나 일이 낮은 놈인 인혁만 그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자 인혁마랑 혼사람이라도 더 이심인 어중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동선염시가 이심한 갈매기다방 출근할 때도 그디둠시나 아방만 손님이 꽉이해 학원사람들 급히 먹으러 왔당도 어떤 거 영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난 인혁이 인혁 스스로 맹심하지 않으면 이거 어떤 걸 꼭 봐 더 이거 확산된 놈이니 이거 아니 됩니다 그 나방도 집이 있을 땐 마시크 안 있어도 다방들에 출근할 땐 그 마시키도 시정된 깁석이 그 어땅엔 콧소리 해가멍 나 왜 어디 출근출근 남신마 그리 지겄냐 출근출근 미신마 아이고 말하연고찜 앞서 그가니에도 저 칠동이여멍 자이헛설양 요새 원 집이도 아니오고 어디 댕기지도 아니오고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동네이디저디 참 말장시어멍 원 그것이 가해 살아가는 원 기쁨이자 그 보람으로 사는 아인디 요새 코로나로 영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 연 그자 집이 많이 선 건가 아까 미식은 들어보며 전화하는 아인 그자 맥 탁 풀려 비연 아이고 성님 나 미식은 먹고 정도 아니오고 원 밤이 좀도 줄바를 못 자고 그자 원 세상 이 세상에 인형만 이신거 닮아 베고 원 자식들도 필요없고 아방도 양 말 걸어도 원 양 원 대답도 허구정 아니오고 막 긍어예읍시다 난 아이고 이거 어떤 건 일이냐 이게 어디 몸 아파한 긍어예는 거 아니가 난 아니오다 나 그거 걸린 거 담수다 어멍 미식을 걸려 그게 애기 뵌 거 아니라 입맛도 없고 미식 속삼없어 속삼어여 그자 기분 딱 크게 땅에 붙어불먼게 노명 말 더불먼 원 국구정도 아니오고 기신없고 게 작고 게 혼자만이 생각지 생각하거든 보면 요새 코로나로 인 이 증세우는 사람들이 하영이째의 힘쓰게 누게 만난 게 그자 조조조조 다다다다 어멍 헛설 인역 소급에 이신거 풀기도 허구 우서불기도 허구 넘김도 허구 해야될건데 걍들 못해온 그자 무신 거리두기요 미식의 허멍 지킵소 지킵소인 혼자들만 진해당보는 이익의 증세가 왕쩐허임 수다기 경헌이까 그게 다 골채부지런들이여 뭐 쓸 때요 시 뭐 맘 편안하게 가지 문제지 그거에 도드랑들 나만 지킬 거 잘 지키고 엇 경헌은 그것도 인역 지킬 거만 지켑쩌는 것이 아니고 이국계 요새 미식의 장실허이에도 장시가 줄바로 대염수가 이디저리 어려워 어려워 안엔에프 때보다 더 어려워 전방들도 설러불켜 이거 이치러 커당 원 큰일남지 커다나 이 경제 꽉 묶어불고 어려워 그 뭐고 어디 취직컬라이들 또 이 시국에 어디 줄바로 면접도 보려 못 간 그자 이증세가 오고 이제 양 이거 질어져 가면 걱정이난 참 사회적으로는 거리들 두어도 마음의 거리들은 더 가찾게 허영 이거 증세하실 생각을 허이사주 나도 양 원칠동의 멍 가이 조조조조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듣단 그자 맥 탁 풀려부나 영척나 통화원 5분 허이나난 나도 이 증세가 왕지 커우다기 발음을 좀 잘내라 아이엔에프냐 아이엠에프지 아이엠에프게 MC도 내가 그거 몰랐어 그거 몰랐게 아이엠에르라 아이엠에르라 나 어느새 아이엠에프에 넣디가 아이엠에프에 넣디가 아이엠에프에 넣디 죽여 이 화방을 우길걸 우길 사주쥬 아이고 난 그때보다 더 어려워 장시하는 사람들도 이 증상 직장 다니는 사람도 이 증상 애기 어몽들도 이 증상 이거 요새 양 이 코로나19 와놓고 이누난 이 증상들이 더 커점된 헌한 자꾸 인형량으로 인형모음 도슬리멍 저며 이 이치룩 증상이 안오게들 해여사주 거 아니어미니 이거 대쿠각이 그 증상이 오는 사람들은 우리 마당들에다 집합하리네요 그 증상이 왜 오나 왜 우리 서방각시추룩 그자 봄인 으앙 사방시민 이거 오랜 피로도 안와 아이고 거고 원 좀 더 요새는 원 지패기 때 저 더운디 뭐라게 집 안에만 담아준 자의도게 원 그 증상 오는 거 닮아뵑니다 그자 미시가미 눈만 해 형이 어몽만 보굣게 미시가 호설 맞좋은 거 희형 주도 원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자의도 원 그거 글린 거 닮아게 원게 이젠 개심리학까지 해버렸나 아이고 쫑 기억해 그럼 죽고 사주게 너라도게 너라도 죽고 사주 너라도 해버리면 되느냐 쫑 자인 끌어 깎을 때가 되언 그거 이사름아 끌어 깎을 때가 됐어 저거 너미 지란만 뭐 풀풀 날리고 기가 원 경허고 그 모심들로서 널르게 좀 부지근해 가지믄 돼 그거따음신 맥풀어지고 하이거 나 원 별촘 왜 염심은 돼야 왜 염심은 아이고 아방위에 관한 난 니 증상이 더 원양 심해지는 것만 닮아 빼고 증상 수준되게 해버리 그 증상이 오면 이 세상이 한가닥 넘어가버리지 넘어가비야 아이고 성질머리다 거 어 다 선용대리다 다 죽어버린 거야 정리합서게 이제 끝날 때 대호수다게 뭐 내 자람이 또하고 또하고 왜 헛소리 더 걸리면 안 돼요 끝낸 다 마무리를 해 계신데 이어가 난 나가 그 증상이 더 커져 뱀죽잉